이 힘든 걸 참아가게 자꾸자꾸 끌어올리는 거에요 알았지 어 너의 한계를 자꾸 넘겨 줘야지 운동할 때도 그러잖아 스쿼트 할 때 한 서른 개 정도 하면 다리가 거의 찢어져 죽을 거 같잖아 그럼 그 찢어지는 채로 하면 되잖아 찢어지는 분 하면 되잖아 뭐를 그냥 해 just do it and dance it 그냥 해라 그리고 조금 더 해라 하다가 죽을 것 같지 그냥 토할 것 같지 토하고 해 그냥 조금 더 해 그냥 그 and dance it. 그래 니다. 그래서 니다 라고 그냥 갈 길을 그냥 계속 가라고 just do it and dance it. 그냥 해라. 그리고 조금 더 해라. 이 힘든 걸 참아가게 자꾸자꾸 끌어올리는 거에요 너의 한계를 자꾸 넘겨줘야지 하다가 죽을 것 같지 그냥 토할 것 같지 토하고 해 조금 더 해 그냥 그 and dance it. 너의 한계를 자꾸 넘겨줘야지 운동할 때도 그러잖아 스쿼트 할 때 한 서른 개 정도 하면 다리가 거의 찢어져 죽을 것 같잖아 그러면 그 찢어지는 채로 하면 되잖아 찢어지는 분 하면 되잖아 뭘 그냥 해 그냥 갈 길을 그냥 계속 가라고 하나 더 죽을 것 같지? 그냥 포 할 것 같지? 포 하고 해 그냥 조금 더 해 그냥 그거 앤댄섬이야 너의 한계를 자꾸 넘겨줘 넷츠고! 넷츠고! 그러니 니든 그래서 니든 하고 힘든 걸 참아가게 자꾸자꾸 끌어올리는 거예요 넷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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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가 죽을 것 같지? 그냥 포 할 것 같지? 포 하고 해 그냥 조금 더 해 그냥 그거 앤댄섬이야 그러니 니든 그래서 니든 하고 넷츠고! 앤댄섬 그냥 해라 그리고 조금 더 해라 하다가 죽을 것 같지? 그냥 포 할 것 같지? 포 하고 해 그냥 조금 더 해 그냥 그거 앤댄섬이야 안 좋나? 그냥 해라 그냥 해라 해라 안 좋나? 마 또 앤댄섬 complained highs ós mute School